털을 안 깎으려고 했는데 여름마다 한 번씩 털을 깎는데 올해는 혹시 상처나고 아플까봐 털을 안 깎으려고 했는데 털을 그냥 깎으니까 약간 깎으니까 또 엄청 좋아요 아니 이거 비싼 접시 아니냐 하면 이거 세상에 우와 이거 귀여워 란이 호강하네 귀여워 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언니 기억하는구나 귀여워 그래도 안돼 저 언니는 무서워한단 말이야 언니는 괜찮지만 아니야 너무 쉬고 먹어야지 너무 쉬고 먹어야지 너무 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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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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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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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